아웃도어 디지털 카메라인 WG4입니다. WG4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GPS가 장착된 제품과 GPS가 없는 제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WG4는 14m 방수를 지원하고 그리고 2m 충격 방지 그리고 영하 10도에서 작동이 가능한 방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100km의 하중을 버텨낼 수 있어서 완벽한 아웃도어를 위한 디지털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검은색 제품이 WG20입니다. WG20 같은 경우는 WG4보다 저렴하게 아웃도어에 최적화된 카메라라고 할 수가 있고요. WG20 같은 경우는 10m 방수 그리고 1.5m 충격 방지 그리고 나머지 사양들은 WG4와 거의 비슷하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제품은 2014년 4월에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